네 반갑습니다. 자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5월 14일 화요일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네 기회년이고요 기사월이고요 신의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청관에 인성이 쭉 떴어요. 운양이 같기 때문에 편의성이 지금 떤 상황이고 이 신금이 뜬 날인데 오늘은 이 신금은 12운성적인 흐름에서 볼 때는 뭐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꾸로 올라와요. 거꾸로 올라와서 위에서 보면은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양간과는. 그래서 장생 목욕지 관대지 록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게 되면은 자축임묘 중에서 자만장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축임묘가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와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해수죠. 해수 같은 경우에는 목욕지에 놓이게 됩니다. 목욕지에 놓이게 되고 사라는 거는 죽을 사자인 사지에 놓이게 돼요. 그리고 각각 얘 같은 경우도 부딪힙니다. 해는 상관이 되고요. 사화 같은 경우도 오늘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인성이 청간에 떠있기 때문에 어떤 상대방과의 계약이라든가 매매권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운세는 띠별 운세가 아니라 전체 에너지에 대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 그냥 봐주시고요. 인성이 떴기 때문에 인성이 지금 이렇게 목욕지에 놓이게 된다면 계약하는 부분에서 내가 믿지고 하는 매매 계약이 됐던 아니면 정당하게 계약을 하게 되었던 간에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않은 어떤 계약상의 숨긴 부분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큰 흐름은 편인성이 사지에 놓였기 때문에 계약이 매끄럽게 종결되거나 어떤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지체되고 그러니까 지연이 된다는 거죠. 지체되고 머문다는 게 아주 멈춥니다.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끊어지는 것하고 좀 달라요. 지체됩니다. 계약이. 지체되고 계약이 숨긴 것과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충돌한다 그랬죠. 그러면 뭔가 법적인 송사에 걸린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뭔가 빨리빨리 진행이 됐는데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결과도 안 나오고 해서 답답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개인이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그리고 역시 또 이렇게 부딪혔는데 또 가운데서 이 사지와 부딪히는 이 목욕지의 환경이 또 보이죠. 근데 얘는 상관이거든요. 그래서 매매 계약뿐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진행 과정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부풀려져서 일이 진행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남명과 다르게 이제 여자분들, 곤명이라고 그러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미혼이든 유분이든 상관없이 기존에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별도로 이성적인 애인이 새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또 그 부분이 목욕지이기 때문에 나의 단점이 고스란히 드러나서 사람들한테 입방하에 오른다거나 망신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망신하는 게 남들한테 어떤 망신을 받는다 그거하고는 좀 틀리고요. 내가 숨을 곳이 없어지는 거죠. 이성관계에서는 조금 다사당한 면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계약이나 매매를 해야 되는 집이나 가게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속 시원하게 뭔가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답답한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14일 화요일의 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